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받아야 했던 장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윤 기자입니다. 장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 여성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장애계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왔습니다. 교육과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닌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사회적 장벽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장애 여성의 어려움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구준비율은 남성이 57.3%로 여성 2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남성이 43.8%, 여성은 22.7%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해 장애 여성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여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최혜영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 한편, 장애 여성의 완전한 사회참여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